자 이겼죠? 뭐야 이번엔 내가 프로토스로 갔다 해야되는거야? 한종족 골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바뀌나보네? 우리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오케이 요어르트를 열때 시작한다? ready to serve ready to serve yes sir ready to serve yes sir yes sir 요어르트가 뭐야 요어르트? 야 그만! 오에이 일일이 무너지 자 이제 실패하는 Reagan 안녕 야 그래 날짜 erry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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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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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만 붙이면 되나봐요. 이거 일꾼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나 본데 얘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 아니야? 왜 생산은 요걸로 하는데 왜? 왜 생산은 요걸로 하는데 왜? 이제 이거 생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와와 국산가 개타는 거야? 오늘도 맥미난이 시작되나? 맥미난이 시작되나? 아니 난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지?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SDFG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생산은 요걸로 하는 거란 말이지? 얘를 눌러가지고 얘로 생산을 하는 건가? 여기에 만약에 다른 애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다른 애가 있으면 요걸로 눌러가지고 여기가 다 생산을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지 않음 지금 제가 하는 건가? 수고하셨습니다 10대만 생산하면 끝나니까 지금 몇대야? 여섯대? 일곱대? 일곱대야? 3대만 더 보인다 방어탑! 이건가? 일곱대야? 열심히 미치만키 했는데 시간부터는 왜 유명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게임을 처음 들어보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딱 해보니까 바로 이 게임을 해보니까 직관석이 맞습니다 아니 얘네 공중유닛인데 공중공격을 못해 이게 뭐야 진짜 미치겠네 아니 뭐하는 게임이야 도대체 아니 한 한 종류의 한 종류의 그 뭐냐 공중유닛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그래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공중유닛도 그렇고 아까 제가 뻐근 공중유닛도 그렇고 둘 다 공중공격을 못해요 장난해?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게임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이거 거기에 지구연합군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장하는 게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장비기 앨드워크 행동원을 못해 행동원 획이 안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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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텔레포트도 있네. 텔레포트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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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일단은 클리어 했고요.